묘상의 화초씨앗 심기 묘상의 화초씨앗 심기 방법을 알아봅시다. 씨앗으로 심는 화초에는 한해사리 화초로 분꽃, 봉선화, 펜지, 피튜니아 등이 있습니다. 묘상의 화초씨앗을 심을 때 필요한 트레이, 물뿌리개, 모종삽, 상토를 준비합니다. 트레이를 준비합니다. 모종삽으로 트레이에 상토를 넣습니다. 이때 상토는 트레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. 트레이 안에 씨앗을 넣고 상토로 덮어줍니다. 상토에 심은 씨앗의 이름과 날짜를 쓴 이름표를 꽂습니다. 물뿌리개로 묘상에 충분히 물을 줍니다. 트레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่